우리 댄서 언니들한테 케이크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방금 녹화, 뮤직 첫방, 첫방 끝났어요 데뷔 최상렉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화이팅! 안녕 그 상태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알지? 어? 외계인! 외계인 속맞은 인트로 눈 감고 앉아 내 손 안 갔지? 네 저는 무대보다 지금 우리 그게 더 떨려요 인터뷰 라이브 인터뷰 맞아요 화이팅을 위협하는 블랙맘바를 세계관 스토리 담은 곡입니다 여러분 제가 틀리지 않겠죠? 곳곳에 등장하는 저희 아바타 등장? 그리고 등장? 공중특장 그리고 그리고 깜짝 출연해주신 장윤수 선배님 이거 두 개 맞나? 네 어? 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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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벌리지 않거나 입을 벌리고 하거나 아니면 양쪽을 다 감아요 아! 이건 할 수 있는데 이건 못해요 빰빰 어떡해 저 진짜 멘트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열심히 할게요 하겠습니까? 펀빰 나의 앤스퍼 이런 겨우간 너의 존재 날 다른 천네로 이끌었지 너 이젠같이 보여 더 이상 못찾겠어 너의 속에 난 너너마 너너마 와 유지씨 타이밍 유지씨 타이밍 진짜 신랑나요 이렇게 와우! 오빠! 유지씨 타이밍 파이팅! 뭔가 무대 하는 것도 떨리긴 했는데 그거보다 인터뷰가 근데 무대는 저희가 많이 해봤어요 나 진짜 많이 하고 이게 한 너너로 왔어요 진짜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되게 정신없고 되게 재밌고 뭔가 아쉬운 것도 많아요 더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런 걸 아직 기타지 않고 못했지만 많이 가세요 많이 가세요 많이 가세요 많이 가세요 회원님은 이제 TV에서 하는 모습만 보잖아요 근데 저희도 진짜 무대에서 진짜 TV에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너무 이제 실감 나요 약간 데뷔하는 실감 그래서 이제 진짜 오! 아티스트? 이제 진짜 가깝구나 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하는 마을 아이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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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Tu 동해를 또 놀지 마시고 이따 만나요 시작! 저는 마스터 칠텔러 아 저 반대로 골랐어요 안녕? 중심 잡기? 이거 시선을 쳐다보는 거 아니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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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때렸어요 반대로 나 이러고 있었는데 네가 온 거야 뭐야? 오늘 더쇼 무대 첫방이에요 예 오늘 더쇼 처음 왔어요 오늘 자유 옷이 엄청 화려 너무 달로 머리카락도 머리카락도 맞아요 아주 이거 아이아이아이아이 할 때 부딪히는 거 맞아요 여러분 저희 지금 더쇼 1위 후거든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너네 1위 후 보여주네 저희가요? 여러분 원하고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데뷔 초인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장사가 못했어 그만큼 저희는 더 열심히 할 거야 앞으로 저희는 다음 곡을 알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다음 곡을 아는데 다음 곡도 화이팅 진짜 기대하셔도 돼요 완전 블랙맘바의 다음 단계죠 블랙맘바를 뛰어넘는 그런 곡이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가요?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은닝이는 약간 그 동물 닮았어 뱁새 지금 약간 도토리 닮지 않았어 도토리가 뭐죠 비밀이야 그 다람쥐들 기억 아 대박 머리카락이 너무 귀여운데 포니테일이 안 보여가지고 너무 귀여운데 가끔 카메라 있으면 출몰하는 저희 햄스터인데요 카리나의 셀카 방송 어서오세요 여러분 셀카 2번 빠밤 조명을 잘 보고 장소를 선정하라 탭셀 2 빠밤 스텝 2는 일단 카메라 각도 예쁜 얼굴이 있을 거예요 왼쪽이 예쁜 사람 있고 오른쪽이 예쁜 사람 정면이 예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대부분 왼쪽 아니면 정면을 추구하기 때문에 듭니다 정면 아니면 왼쪽 근데 왼쪽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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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는 살짝 살짝 정면에서 살짝 하고 내려서 찍어도 되고 올려서 찍어도 되고 가운데서 찍어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네 자신감이에요 컨페렌스 내가 어떻게 나오든 창피하지 않아야 해요 저는 창피하지 않은데 찍히고 나면 창피한데 어떻게 아나요? 누가 이렇게 찍어주고 나면 창피해요? 아니요 그 결과를 보면 조금 창피해요 아 그거는 많이 찍어보면 괜찮아죠 아 괜찮은데요 내 얼굴에 지켜질 필요가 있어요 셀카 찍고 있는데 조명이 여기가 쉽지 않네요 조명을 찾는다고요? 아 아 아 조명을 찾는다고요? 여보세요? 저 믿어보자 예쁘지 않은데? 예쁘지 않은데? 예쁘지 않은데? 여러분 보셨죠? 제가 이게 허트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허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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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향 나간다 허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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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나올 거예요 허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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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카리나 오 마이 갓 어 예뻐 예뻐 이게 너무 뭔가 느려서 잘 찍히는지 제가 어제 카리나 언니한테 체크 남측을 봐봤어요 첫 번째 조명을 찾아라 두 번째 각도였나? 각도 밑으로 할 거면 고개를 숙여라 들어도 돼 거짓말 하지마 허 언니 든 적 한 번도 없지 않았어? 거짓말 하지마 있어? 아 오늘 지젤 언니의 그 엔딩 보셨나요? 보셨나요? 윙크 진짜 잘했나?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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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야야 헤이마마마 너무 좋았어 너무 시간 너무 빨리 지난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그 우리 이때까지 선배들 과 방송국 스태프분들 언니 오빠들 다 너무 잘해주셔서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화이트 아 잠깐 손목에 힘 빼시고 이때까지 화이트 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잠깐만 타임 이쪽도면 저랑 싸우는 거에요 다시 왼쪽 렛츠고! 나는 할 수 있다! 고맙다 여러분 사실 저는 제가 질 걸 예상했지만 제가 닝니랑 카리나가 상당히 팔씨름을 잘하거든요 한번 가보실까요? 렛츠고! 준비! 시! 이거야 이거? 적어줘야 돼 자 준비! 시! 작! 고잉! 자기야! 자기야 진심이야? 고잉! 준비! 시! 작! 1대 1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어떡해? 아! 근데! 아! 예! 아! 아! 방금 윈서 언니랑 2번 했거든요 너 이거 몇 번째야 너! 너 2대가 몇 번째야 아이에게 힘을 줘 하트 누르면 너 조금 높아요 손이 길어서 어쩔 수 없는 신체적으로 근데 윈서가 워낙 손이 매워갖고 그거랑 달라요 매운거 손목 쓰네 그게 맞춘지 근데 치고 빠지 센스도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 이게 움직여야 되잖아 둘 다 힘주고 있어 이렇게 움직여야 돼 아니야 힘이 안 쥐었어 자 할게요 우리 스타트 방금 손목해서 진짜 쎄 한번 해봐 뭐야 음한단이야? 또 꺾었어 또 꺾었어 나 약간 포기했어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아니! 아! 누가 이거야? 쥐자오 오케이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리얼 위너 아니 제가 아니 이거 말하다가 제가 제가 힘 안 줄 때 지금까지 힘이 튕겨왔습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 Let's get it 하이나 대 쥐자오 갈게요 오! 아주 엘레간트한 썰 준비 시 너무 커요 손이 너무 작아요 배고파요 빨리 가야돼 시작 아 깜짝이야 안 끝나는 거 같은데 우리 밥 먹고 올래? I feel my lighter I feel my lighter 함께 타자 일단 내 손을 잡아줘 잠깐만 둘이 놀지 말고 결국 사랑해주세요 둘이 약간 지금 로맨틱해요 야 하지말라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다음 시간 사이파이 밥 먹고 올게요 노래연구 20총 약간 강아지 강아지 40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